입학 통화 한번 말씀해주세요. 입학 통화? 네. 우리 고등학교 오니까 새 친구들도 많이 사이드라고 많이 하겠고요. 아, 오늘 지금 학교 오니까 저의, 저의 정성을 보내고 잘 배웠어요. 오이는 제 친구들아. 안녕. 막 같이 입학을 하게 돼서 어, 너네랑 같이 입학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3년 동안 잘, 잘 사이덕게 지낼 수 있었어 한 번 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영이 형. 장기 조심하세요.